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고하셨습니다 아내가 저를 물에 빠트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밝히면 돼 김영태 살아있는 거 상우씨 다이어리에 그 사람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거야 너가 좀 도와줘야겠어 상우씨 어떻게 되기 전에 상우씨부터 찾고 우린 그동안 박정심을 찾을게 차라리 그때 그냥 끝내버렸더라면 이렇게 위험해지진 않았을 텐데